너무 좋은 게 많아. 앤 유럽토 같다고 해서요. 유럽토? 나 이 영상 본 것 같아. 진짜 하고 싶다. 대박. 가사 달아요. 대박이다. 프랑스? 나 진짜 소릅. 나도 소릅 끼쳤어 지금. 진짜 멋있다. 저 이날에 반지 7개 받았어요. 파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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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핀이 뭐야? 파핀! 파핀 연주? 쩔었어. 대박 이런 거 하잖아. 근데 약간 스윙이에요. 파핀! 이거 할 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며. 파핀! 파핀! 이거 너무 심한 거예요? 네. 그 뉘앙스가 있어요. 파핀! 오늘 영어교실 갔다 이거. 이런 행복이. 다른 행복이야. 그 비디오가 너무 귀여워. 대기하고 있는데 강한 센 언니. 근데 갑자기 음악이 먼저 나와서 이거 봤어요. 마이크가 안 나온 거야. 근데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니까 언니 나 그렇게 안 돼. 너무 귀여웠어. 내가 그 몇 번 I kept replaying. It was so cute. 진짜 근데 너무 재밌었어. 제가 원래 1시간만 하는 거였어요, 공연을. 2시간 반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솔직히 이렇게 티켓도 사면 비싸잖아요, 어린 친구들이니까. 저는 그걸 기억 남게 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항상 멋있게 뭔가 제 마크를 놓고 가요. 그래서 저는 유럽 투어를 하면서 눈물을 너무 많이 걸렸어요. 너무 힘들지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 있는지. 저렇게까지 해주면 나도 신나서 더 할 것 같아. 정말 그럴 거예요. 정말 힘들다, 참. 그리고 원래 술 패치에 있어요. 확실히 귀여워. 뭔가 그런. 예쁘다. 편해. 그럼 우리 집 바로 여기서 지금. 옆에 아파트. So show me here. Yeah. So these are the. 아버지가 물려주신 LP판들. 이거는 자랑할 만한데? 진짜 옛날 것만 봐. 네. 지식.